에넬 비즈가 뭐예요? 에널이 이상한 건가요? 비즈가 이상한 건가요? 씨.. 아빠라자자자자 짜라라자자자 개땡이 이질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 진짜 같을걸? 다짜랑 진짜랑 똑같다고요? 이미 다 써야 돼 뱃살! 성분하품이 흡수하실 수 있는 사람은 성분하품 성분하품 안쫄러드니까 9시까지 메인 받도록 할게요 메인은 그냥 주고 토픽이나 돌리죠 야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왜 내가 이쁘냐고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야?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이것들은 꼭 예뻐요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너 내 남친 가능? 그건 좀.. 이지랄하면서 물어보지나 말든가 님 닉네임이 더 이상해요 에넬 비즈가 뭐예요? 님 닉네임이 더 이상해요 완전 어이없음 진짜 에넬이 이상한건가요? 비즈가 이상한건가요? 뭘 말해보라면야 됐다고 말하지마 아 몰라 말하지마 넘어갈거야 패스 자 3분 남았습니다 메인 아 이 양반들 머리좋은것들 이래서 안된다니까 야 애널리스트 비즈니스로 줄인걸 수도 있다고? 그럼 저 땅으로 의도적으로 줄이지 말라고 원보라 엄지발톱 간장조림 돼지간장조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릴게요 어디들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비 나 원보라 다시가자 아 씨발 자 렛츠고 휘핑크림 가득 휘핑크림 듬뿍 맛있는거 3분 카레 족발 비벼주세요 내 손을 못믿어서 돈을 추가하는거라고? 아니 너무한거 아냐? 그럼 이건 어때? 제육볶음 비벼서 먹어줘 짜장면 휘핑이면 존맛이냐고? 너나 많이 먹어 너나 자 결정의 시간이다 과연 인형은 휘핑크림을 뽑을 수 있을까? 나 진짜 못 팔 것 같아 됐나? 연어초밥? 오히려 좋아 이럴 줄 알았다 엄마 말 잘 들게요 제발요 제발요 위로 3만원인데 제발 한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선생님들 혹시 누구 없으십니까? 아 진짜 만약에 이번에도 도전하는데 진짜 내가 못 뽑으면 진짜 개XX 진짜 안 바랄게 똥선미덕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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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크림 둘 다 느끼하잖아요 핫소스로 싹 잡아야죠 양장치 소스 큰 걸로도 어디서부터 XXX들이네 이거 아니 도무채해 왜 이렇게 심착하네요 핫소스 매우니까 양장피소스 그럼 다시 핫소스 양장피소스 야 너 혹시 몰라 땡큐 이제 디저트로 트라비스 케이크인가 먼저 먹어볼래 트라비스 케이크 뭐야 아 좋네 아저씨같아 아 트라비스 케이크 뭐야 누가 죄인인가 빠르게 세 번 돌려주세요 네? 아 지금 그거 쏠라는 거야 한 번에? 땡큐 털 땡큐 다행이다 뜰 뻔했네 아 제발 진짜 제발 엄마 말 잘 드릴게요 아 제발 나와 아 제발 야 티라미슈 케이크가 없고 초코 케이크 같은 거 밖에 없는데? 팔릴 수도 없어 팔 필요가 없었구나 어? 계장 나 10만원 계좌에서 3만원 빼서 리롯 올려두쌤 허우 허우 어 있다 티라미슈 케이크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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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미안하지만 쏘리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? 냄새 너무 미쳤다, 어떡해? 겁나 많잖아요! 이게 무슨 맛이지? 아, 새콤한 맛이 이 맛이구나! 이제 달콤해야지! 땡큐! 거참 토핑 먹으라니까 입부터 들이대는 거 보소! 크크크크크크크 오늘 크림 파스타 걸려서 좋으시겠네 제발 나 핫소스 좀 더 사 올 수 있게 해줘 못 먹겠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샀어 아, 토 맛나! 소스 맛 존나 나! 토 맛 나! 벤영아, 핫크림 짜장면 팔면 잘 팔릴까? 이걸 판다고요? 돈을 주고 먹여야 돼 아, 그래? 돈 주고 그래서 먹이는 거라고? 인형인 돈 받고 먹는 거니까 닥치고 먹으려면 이러네 맛있어요, 닉늘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되게 맛있네 이게 몇 그릇째라니? 이게 몇 그릇째라니? 이게 몇 그릇째라니? 지금 몇 그릇째라니? 내가 비키크림이 좀 더... 야, 공지아범 미쳤냐? 야, 이 맛있는 거랑 소리 눈에 먹어야 된다고? 인형님 티라미슈 케이크는 요즘 티라미슈 케이크는 요즘 티라미슈 케이크 챌린지를 하고 먹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? 유앤이 진한 거 아니야? 배와 옆구리 배와 옆구리 누가 가장 화나게 도발했음? 너 화가 안 났는데? 음, 맛있다! 맛있다 맛있다 국물 먹어볼까? 실제로 이거 봐봐 야, 니들 장난치냐? 야, 이거 실제로 보면 개극혐이라고 진짜로 이거 아, 이렇게? 네 툭같아 보여서 난 쥐쥐 쥐쥐고 싶냐? 나보고 이거를 다 먹으면 3만원을 준다고? 효과 안 처먹어 뭐라고 해야하는데 어떡하지?